1. 신발투척한 정씨의 주장이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애국지사 정선생을 즉각 석방해라. 문재인 확실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용기있는 분이네요 존경합니다. 애국시민 상장 수여바랍니다. 이 시대에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이다. 위정자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구먼 참 잘했어요. 뭔가도 감방갈랄이 다가오는구나. 애국시민에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문재인 그놈은 능지처참해서 죽여야 할 놈입니다. 울산 선거부정 조국 같은 썩어빠진 자를 감싸고 유재수 백원우 등등 청와대를 완전히 범죄소굴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원전을 폐기하고 사대강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비핵화 사기치고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정부는 저분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라. 의인 애국자시다. 잘했다. 신발놈에게 신발을 투척했네. 열심히 오늘 일하다가 피곤하게 퇴근하는데 이 통쾌한 애국거사 기사를 보고 피로가 싹 풀렸다.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네. 애국지사를 국민 모두 칭송한다. 무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만든다는데. 참 너희들 집단 잘도 하고 있다. 조라리다. 미미 진정한 용자입니다. 내가 용기를 못내 하질 못한 일을 해주었네요. 신발대로 나니? 기사 제목 당장 고쳐라. 신발인 또는 신발호소인 아니면 희망신발인으로 성흥에 졌단걸. 동화기자라고 쯧쯧쯧. 저 사람은 훌륭한 인재다. 22대 총선의 미래통합당은 강남지역구에 공천하라. 지지한다. 당신의 용기를. 너무 멋지신 분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의미시다. 당장 석방하라. 막힌 명. 치가 다 시원하다. 이런 용감한 시민이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 신발로 맞을 뻔한 사람이. 신발 피해 호소자네. 저분에게 국민성금을 모집합시다. 용기 없는 자들을 대신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공개성금 모금합시다. 가족 주소만 알려주면 성금답지. 신발이 아니라 대포를 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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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모자랄 판국이 체포라니. 이게 나라니. 아오. 저 신발 아주 통 크게 맞았어야지. 쌍지읏.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에게 명패 던졌다고. 대통령 되었으니 이분이 차기 대통령담 틀림없다. 현직 대통령 영에게 신발을 던졌으니 노무현 보다 몇 배 더 용기 있다. 서울 시민이 무능한 문재인 면상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는데 무슨 죄가 되나 아무 죄 없으니 풀어주라. 당신이 국가의 대변자입니다. 자랑스럽네요. 통합당 개들아. 애국지사 보호하고 생활용 나정 해주라. 혓바닥 보수 개수적 하지마요. 그리고 보수 변호사란 놈들. 박졌는 개처럼 쳐다만 벌거냐. 오죽하면 신발찍 던졌겠냐. 노무현 자살했다고 이명박 대통령 보고 욕한 놈도 있었는데. 뭐 별거 아니다. 문. 뭐라 말했는지 궁금하다. 기왕이면 짱돌로 대갈박을 빠셔버려야지. 겨우 신발이 모여. 쯧쯧쯧. 나라를 역대 최악으로 말아먹고도 뻔뻔하게 모든 게 다 잘되고 있고 부동산도 상승세가 잡히고 있고 160조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으로 뉴딜 정책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개소리. 글마 그거는 무식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게 뭔지 알았으면 나라가 입구를 안 되었겠지. 대단하시다. 아 속 시원해 우군데 걱정된다. 문재인이 아저씨 해코지 할까봐. 모든 국민의 마음을 정선생이 대변했다. 이분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의 버금가는 열사다. 빨갱이에다 구역질라는 가짜 인권자가 맞긴 맞지.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국가망신이다. 그리고 모두 같은 Frage 1, 2, 3, 4, 4, 5, 4, 3, 4, 4, 5, 5, 4, 4, 5, 5, 5, 6, 5, 6, 6, 6, 6, 7, 7, 8, 8, 5, 7, 8, 9, 8, 9, 10. 이 politiques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freakin Хир입니다. 공연을 위해 공적으로는 공연을 맞지 않 Shapiro.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전철을 정 gord籠도 안습니다. 여러분은 꼭 1, 2, 3 부정도 안에서 바로 이동성으로 보자. 아멘